오늘은 매월당님 텃밭에 있는 옥수수가 익었는지 한번 따서 쪄먹어보려고 합니다 이야 호박이 열렸습니다 제발 큰데요? 늙은 호박 만들어서 나중에 호박죽 좀 끓여 먹고 하겠습니다 매월당님 그거는 왜 썼어요? 망은 벌이 나와요? 벌? 벌떼가 나오나? 망을 앞으로 하면 발군치잖아 아 그 저거 옥수수 대 저기 할까봐? 아 스칠까봐 이거 잠깐 여기도 호박 이거 대줘야 되는데 이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 줄잇글을 올려야 되니까 이거를 물에 빠졌어요? 얼마나? 이렇게 올려놔야지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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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이 자꾸 저거는 대를 해줘서 옥수수가 제대로 익었나? 오늘 한번 따서 먹어볼게요 옥수수 이런 건 못 따야 돼 저쪽 것도 우리 거야? 저 옥수수? 저쪽 것도 우리 거야? 저 밭에 거 저 밭에 거 저 밭에 거는 우리 거 아니잖아? 저 밭에 거 저 밭에 거 감자를 여기 감자가 그대로 있네 사라져서 안되겠다 이 옥수수도 우리꺼에요? 이것도 따요? 왜? 뭐라고? 뭐라고? 이건 따지 말라고?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토마토 아이고 토마토가 예쁘게 익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쓰러졌냐 토마토가 가지가 많이 열려가지고 여기다 기대줘야돼 그쵸? 응 유하우 응 저거 방울토마토 저는 토마토를 떼겠습니다 방울토마토 가지 가지 가지를 손안주에 떴더니 가지가 비가 내려도 흑강아지 됐네 흑강아지? 응 아이고 이거 보세요 어젯밤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가지가 흑강 흑강아지 됐어요 이야 으쌰 뭐야 가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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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가 열렸어요 불났어 가지가 불났어 응 으쌰 가지가 불났어요 가지가 네 알고 있습니다 저 바보 아닙니다 저 바보 아닙니다 어우 따거 장갑이가 한짝 껴 다 자 여기 이게 이렇게 꽃수염이 아니 옥수수수염이 이렇게 돼야지 익은 거예요 그쵸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마르면 옥수수가 익은 거예요 여기도 오 큰엄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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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옥수수 여긴 몇 개가 달렸어 어우 세 개나 달렸네 옥수수 멸당님 얼굴을 보호하려고 여기 벌이 한 개도 없는데 왜 써줄까요 저거를 왜 써줄까요 벌이 아니고 네 옥수수까지 까시 아 옥수수까지 까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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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숭아 몇 개에요? 복숭아 몇 개에요? 자 다 해? 어차피 다 못 딴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다 따지 못하지 형님 오늘 필요한 거 맞고 따고 그래 자 지금 크롬마가 오셔가지고요 옥수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인심이 좋아요 그래 안 더울 때 새벽에 따야지 이슬이 혼자 조용히 가서 따는 게 나 하늘은 파랗고 옥수수는 잔뜩 열렸고 아 갑자기 햇빛이 쭉 나와서 뜨거워 죽겠네 됐어 그럼 이거 딴 거만 가져와 네 그만해 뜨거 어차피 오늘 택배가 안 되잖아 그치? 안 돼 마르기만 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여기 따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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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토마토 집어넣고 가져가게 자 자 옥수수를 오늘 먹을만치만 먹을만치만 땄습니다 가지 다 넣었나? 가지 넣었어요 응응 다 자 영월군 환경위생과 2항 자 자 이렇게 옥수수가 잘 연걸었습니다 이제 너무 뜨거워서 일단 먹을 것만 조금 땄구요 언니 이거 자르죠? 어 어디 옥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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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옥수수 서리하는 거죠? 누구네 거 훔친 거야? 지금 멸당님이 누구네 건지 계속 옥수수 훔치고 있습니다 다 조 담았나? 다 조 담았지요? 네 먹을 거면 안 돼 아 이거는 우리 옥수수잖아 언니 아 서리한 거 아니었어? 아니었어요 아 우리 거였구나 우리 옥수수야 흉내 내봤어요 자 옥수수가 초토화됐습니다 저쪽에 있는 거는 내일 딴다고 하니까 자 옥수수 드시고 싶은 분 영월로 고고 하세요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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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밤새 비가 와가지고 물이 철철철철 넘칩니다 이래서 여기 밭에는 가뭄 없이 반농사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하늘은 푸르고 막습니다 자 빨랑빨랑 갑시다 여기 이상한 초토화돼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한 초토화돼서 알려드렸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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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이에 남은 가뭄 많이 오 공은 자아 oubl